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공간이자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스타트업 캠퍼스가 경기 판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는 오늘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에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을 완료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00억의 스타트업에 입주할 수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는 창조경제혁신상품전시관과 사물인터넷혁신센터 등 15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에만 415억 원을 스타트업 캠퍼스에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캠퍼스에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스라엘 요즈마 캠퍼스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 앱하우스 등 모두 10개 지원기관 입주했습니다. 미래부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1,000개 이상의 기술 창업 기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